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? 구라를 좀 치지 뭐. 넌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디는 맨날 떨어지냐? 아 죽을래.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참으로 시위 적절하다. 부자들이 원래 참 잘 속아. 그치 어머님이 뭐랄까.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. 이즈이 두어 케이 위드유? 우리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지질인데. 침팬지를 그린 거죠? 자화상이에요. 역시. 그동안 미술 선생님들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. 제가 사람 하나가 퀵하고 떠올라왔는데. 아 잠깐.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.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총. 투자인데 착하다니까. 진짜 니까 착한 거지. 진짜 니까 착한 거지. 진짜 니까 착한 거지. 진짜 니까 착한 거지.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거 같아. 정말 니까 착한 거지. 한글자막 by 한효정